금주의 아이돌! 드디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 주간 아이돌의 정말 보석 같은 코너 금주의 아이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방송에 앞서 오늘 미리 저희가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선선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선! 선선! 나 정영돈 나 데프쿤은 주간 아이돌 MC로서 걸그룹과 보이그룹 모두에게 공평한 공정방송을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선! 그럼 이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정방송 선선을 한 이유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희가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동시에 나올 때 편애하지 마라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임워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간 비의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그룹은 더 많이 주고 보이그룹은 더 적게 주고 그런 것 없이 딱 시간에 맞게 행여나 혹시라도 뭐 좀 언짢으셨던 그런 또 출연자분 계시다면 다음에 나오실 때 저희가 그만큼 부족한 거 많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상으로는 편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편집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주간아이돌을 거의 2년만에 찾아와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더욱더 청년의 느낌이 강하고 숙녀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피에스타 뉴이스타 뉴이스타 피에스타 편하지 않습니다. 빨리 입장하세요. 예예 입장하세요. 입장하세요. 편해하지 않습니다. 입장하세요. 페에스타 댄스 우리 회사 1, 2, 3, 렛츠 피스톱! 안녕하세요 피스톱입니다. 5초. 4초 97입니다. 준비됐죠? 4초 97밖에 못 드립니다. 4초 97만 하셔야 돼요. 준비. 저쪽 보고. 시작! 주전. 안녕하세요 Smith'의 뉴이스드입니다. 아 2초 남았는데. 4초 2회. 0.7 남았는데. 0.5? 0.7 정도 더 써도 되는데. 아 이건 저희가 못쓰기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못쓰기한 거 아닙니다. 피핑 해놓을게요. 뉴이스드. 군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 둘 셋. 저희... 빨리 빨리 빨리. 막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방이었습니다. 7초 이후. 지금 이제 공식활동이 끝났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주간 날로 찾으신 거예요. 7초 이후 안에 근황을 말씀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하나더라는 신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활동 거의 마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아직 1초 정도 될 수 있는데. 1초 1초 드릴게요. 시작. 사랑해요. 진짜 부담스럽네요. 시간을 똑같이 쌓인다니까. 차라리 저렇게 합시다. 제가 똑같이 시간을 2분씩 들을 테니까 지금 근황 및 그리고 노래 홍보까지 각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2분이 딱 끝나고 바로 끊을게요. 저희가 개입하자고 온전히 본인들의 홍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에스타 뉴스터 어디부터? 레드베스트 하겠네요. 자 갑니다. 피에스타 본인의 근황 및 곡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희가 이번에 하나더라는 신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네. 아직 섹시한 모습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저희의 섹시한 모습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 노래는요. 라라라라라는 하나라 하나하나 AfD 라는 노래에요. 저희 회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면 들어 Seas Mundforce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분 반넘봐 주세요. 1분 반 appel 1분 반낫습니다. 우와 estás ro giants tweeted 거야! 어 됐어! 1분 반낫 합니다. 타나나나나 다 떠와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멤버 한 분씩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스타의 동아 리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타 막날라 범왕이 투자지 아이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스타의 꿀 성대 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스타의 키요미 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타의 중국인 맡고 있는 차오루입니다. 반갑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저 천천히 하면 돼요. 둘 셋 넷 피어스타 안녕하세요 피어스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만! 이렇게 해서 피어스타 2분 홍보 2분 드렸습니다 2분 자 여러분 아시죠? 네 2분입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뭐 일단 곡 소개 먼저 하죠. 저희가 첫 번째 절규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왔어요. 정규 앨범 시작 박수 계속 저희가 정규 앨범 타이틀곡은 굿바이바이 라는 곡인데 여자를 떠나 보냄으로써 좀 더 성숙한 남자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났거든요. 이제 일본 투어랑 남미 투어랑 해외를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뭐 또 영어로 소개해주세요. 영어로 소개해주세요. 나? 네. 한 번 남았어요 지금? 한 번 남았어요. 노래하면 되겠네 노래. 다 같이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뱅바이바이 그람 에이 되겠네 한 번 남았어요. 그죠.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안무 자체가 일단 괜찮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를 위에 만들어져요. 아 이거 프리에요. 프리에요 이러면 안 돼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리가 아니라 정말 보시면 딱해요. 피에스타는 자신 있습니까? 네 저희 자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못 드렸는데 한 번에 맞추시면 저희가 한우를 드릴게요. 한 번에 랜덤 플레이 댄스라면 TV로만 봤어요. 한우 먹는 거는.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뉴이스트? 피에스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음악이 나오면 랜덤 플레이 댄스 바로 시작입니다. 자 우리 뉴이스트와 피에스타와 함께합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아 감사해요. 아론. 아론 사태. 혼자서 아론 사태 아론 사태. 지금 안무가 대회에 아론 아론 거린가봐요. 아론. 뭐 한 거예요 아론. 아니 한 방에 한 방에. 둘 다 틀렸어요 지금. 아니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아니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형이 뭐 다시 쓰면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어이없게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음악 주세요. 시작해요. 자가워진 눈물과 표정. 난 너에게서 왜 헤매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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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원래 댄서분들이 앞에서. 원래 댄서분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상환이 서 있으면 여기다가. 아 등신대 세워놓을지 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아 원래 아무거 없는 부분이에요? 네 정말. 이 파트 이 파트 빼. 이 파트 빼. 우리 오해 했잖아요. 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음악 주세요. 비켜. 마피스 타 I know I can't 터져 나오는 잭팟 누가 뭐라건 소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 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t stop 푹 깨져봐야 아픈 줄 알지 Goodbye baby goodbye baby 더 열심히 공감하고 좋아 좋아 이 리스트 좋아 이 리스트 그란히는 내겐 처음负인 Volunteer 너에겐 뭘 이혼했니 도대체 Haz이게 문의 난 처음이 형 나의 눈이 뻔적띠고 내 심장이 쿨쿨 뛰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disparity 아 아 왜 들어가 노래가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멀쩡히 바뀌었는데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탈락 우린 노래였어 우린 노래를 들으러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예지 속에 불만하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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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간혹 틀릴 때 차오루가 좀 틀렸거든요 아니 아니 예지랑 비쩡 야 언니한테 언니한테 비쩡 어제 감독님 들으셨죠? 옥타구가 메인 보컬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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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않고 옥타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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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다음 저희가 또 목표 의식을 제외하니까 피에스타는 치킨 페미니 세트를 저희가 한번 여긴 아직 한우예요 아직 한우 살아있어요 음악 주세요 이거 빼라고 이거 빼라고 이거 빼라고 다른 부분이야? 이거 빼라고 니네 달라드니? 니네 달라드야? 야 니네 너무 날로 먹어 이거 힘들 못합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아이 무서워 성실이 형보다 니네 춤 안 춰 지금 자 음악 주세요 네네네 나가며 너희가 뭐라 고소와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 팝 멈출 때까지 Can't stop 붓 깨져봐야 아픈 줄 알 아유 좋아 요거 보세요 과도 먹으니 오 좋아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왜 아무 말 못하지. 왜 두 눈에 깜깜한 땅에. 자 스키 패밀리 세트야. 아 차오르. 차오르 방금 여기서 정말 또끼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봤어요 차오르. 혜미도 어떻게. 혜미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왜 이렇게 낯설지. 형이 거기 아니에요. 저 거기 제 자리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 실망 기회입니다. 지금 성공하면 뉴이스트 한우. 이쪽은 이제. 일단은 김떡순으로 갑니다. 김밥 떡볶이 순. 음악 주세요. 아 뉴이스트 좋아. 그는 good bye babe. 맨날 이 부분만 나와. 하늘에서 땅 위에 떠. 자유로운 그리스로 매연. 이거 세게만 해줘요. I can't you miss that. 그렇게 높이 날면 겁나지 않나. 난 날 보내하거든요. You love sky high. 자 이제 준비가 완료. 난 이제 정말. I can't you miss that.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야 이건. 야 이건. 여기 뉴이스트 사생이냐? I can't wait. 죽지 못해. 나는 게에 대한. 나이의 내 모습일까봐. 나이의 내 모습일까봐. 야 뭐야 뭐야 뭐야. 뉴이스트 사생이야? 굿바이 베이비 구분이랑 성인님 부분밖에 안 쏟잖아 너. 같은 회사지 옛날에는 같은 회사지. 야 키에스테는 하나 겪은 게 없는데. 뉴이스트는 계속 구분만 나오잖아 이거. 야 이거 지금 우리 제작진의 도움으로 우리 뉴이스트 하루 성공. 뉴이스트와 피에스타와 함께입니다. 아이돌아이. 지금부터 뉴이스트와 피에스타가 대결을 표시합니다. 각 종료불로 대결에서 이긴 팀에게는 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약간 정육점 같아요. 매번 보기가 피에스타 빼기 하얘. 일단은 랜덤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등심 두 점을 뉴이스트에다가 세트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피에스타와 뉴이스트 한우를 걸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종목은 개인기. 사실 이렇게 아이돌들이 나올 때는 개인기는 사실 필수 코스거든요. 일단 뭐 다 개인기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자 우리 뉴이스트부터 할까요? 아니면 피에스타 볼까요? 아 뉴이스트. 대표로 한 명 나가는 건가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배틀 배틀. 뭐라도 내고. 저희 팀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표로. K 방송사에. 네.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한 명이 도와줘야 돼요. 네. 제가 도와주세요. 아 충분히 설명이 없어도 됩니까? 아 예. 보시면 딱 아쉽고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데. 잘해야 돼. 제가 비서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예. 저희도 처음 보는 거 맞죠. 응. 아 네. 물 좀 줘. 으ー 우 우 무거워 이런 거. 아. 대단하십니다. 네. 또 있습니까? 아니면 피에스타 한 번 볼까요? 네, 피에스타. 혜미가 뒤에 계속 이렇게 뭐 할까, 뭐 할까. 내가 뭘 꺼내놓을까, 뭘 꺼내놓을까 계속 얘기하더라고. 좀 부끄러운데 희성 선배님 못 참을 나는 케미 선배님을 제가 따라해볼게요. 오케이, 희성, 오케이. 벌써 쎈데, 이거? 그러니까요. 준비해놔요, 준비해놔요, 준비해놔요. 나 못 들었어, 죽어들었어. 혜미, 갑니다. 잘 웃어주셔야 돼요. 아, 재미없다. 일단 문답을 드릴게요. 5, 3, 4. 울지 못하보여, 울지 못하보여. 울지 못하보여. 울지 못하보여. 울지 못하보여. 이게 이게 통이 낮았어. 다 올라가야지. 지금 약간 파 아니야. 그럼 시까지 가버려. 끊어줘. 울지 못하보여. 여러분 뭐 뉴스 들은 거 없습니까? 제가 우리 보컬인데 그 로꼬. 상대모사요. 로꼬 하세요? 로꼬를 우리가 잘. 쇼미 더 머니. 쇼미 더 머니. 돈 없으면. 다 올라가야지. 크림 보라. 크림 보라. 여전거 로꼬. 한번 들어볼게요. 5, 6, 7, 4.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본인 모래가 독일이에요. 본 곡 들어보면 되게 비슷할 거예요. 내 삶을 멱갈뜰 번쩍이 싹. 이거 뭐가 달라. 한번 해봐요.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내 삶을 멱갈뜰 번쩍이 싹. 비슷해요. 로꼬 씨의 개인기. 지금 개인기 없습니까? 없으면 JMJ. 빨리 해. 빨리 해. 링지.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사랑과 판소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업그레이드 된 판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쑥. 뒤머리. 이렇게 봐요. 원래 얼굴이 지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기 자체는 사실 썩 훌륭하지 않았다. 하나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굉장히 저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틀어요? 아니죠. 대결은 대결이니까. 자, 다음 대결에 가겠습니다. 자, 자신의 대결입니다. 베스트 대결! 음악이 나오면 이 음악이 내 음악이다! 알아가신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딱!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지목을 해야 돼요? 네, 해두세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어, 예수 간다, 예수 간다! 춤 다음에. 춤 다음에 나오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가 춤 추고. 자기가 끝나면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너무 흥부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 집중을 해야 되잖아, 얘한테. 알잖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랭이 군의 돌발 행동으로. 네, 네. 저 은근히 질투 많이 해. 네, 욕심되어. 고향이야.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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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주요. 음악 바꿔주세요. 음악 바꿔요 음악. 음악 바꿔주세요. 음악 바꿔주세요. 역시 미달에 얘는 멘트에요 멘트 안계셔요 제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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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왔어요! 제이아! 자! 잘봤습니다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덩이씩 주겠습니다 춤으로 이렇게 뭘 나눈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한 덩이서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우리 예지가 아 정말 라스베가스에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인스트와 피에스타 피에스타와 유인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이 형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편집되는 영상이 되게 기대되는 게 제가 막춤을 어떻게 편집이 될지. 아 일명 보르르 춤. 그쵸 네 기대가 너무 되고 오늘 정말 재밌게 즐기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혜민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주간 아이돌이 정말 나왔습니다. 다시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아 한 번만 더 부르면 됐어 이제? 지금까지 유인스트 피에스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양심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범인을 이 안에 있어. 티어로 오디션 때보다 더 떨리는. 아 목안. 추억en 그대는 이렇게 100. 사람 люб음이 적ыш. 하 ziemlich nauc. 네? 하.. secret. 하하하 해외 유か 해외 으윽